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예제에 해당 테이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모든 액세스 개체 테이블에서 이동통신 요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통화일자 필드의 형식을 통화일자를 선택하시고요. 형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간단한 날짜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월을 두 자리로 표시하고요. MM, 월, 그 다음 한 칸 띄우시고요. 일을 두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DD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통화시간 필드에 대해서 통화시간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1 이상의 값만 입력되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 통화시간을 입력할 때는 1보다 큰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크거나 같다 숫자 1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1 미만의 값이 입력될 경우에는 시간을 다시 입력하시요. 라는 메시지 텍스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다시 입력하시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소액 결제 내역 필드에 IM님 모두 현재 0 숫자 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한글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선택하시고 필드의 크기가 현재 30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40으로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드의 크기 값을 40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메시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을 넣으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객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는 네 번째 문제가 되지만 고객 내역 테이블 첫 번째에서는 테이블 보기 형식에서 청구서 발송 필드 이름 대신에 필드 머리끌에 1번은 메일 2번은 sms 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캡션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1 콜론 메일이라고 입력하시고 2 sms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요금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요금 코드 필드 크기에 맞게 영문 대문자가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 필드 크기에 맞춰서 요금 코드를 잠깐 확인해 볼까요?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셔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캡션을 수정하신 게 있어서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위쪽에 이렇게 청구서 발송 대신에 여러분이 캡션에 입력한 내용이 표시가 되고요. 요금 코드에 오시면 영문이 하나 한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네요. 영문 대문자가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셔서요. 요금 코드를 선택하시고 입력 마스크에 대문자를 입력하겠다라고 크다라는 부호를 넣어주시고 영문 한 글자니까 기호 L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에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인데요.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엑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찾아보기를 클릭하셔서요. C 드라이브에 가시면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커말 1급 폴더의 데이터베이스의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 가져오실 데이터는 7월 요금이라는 엑셀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7월 요금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우리는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분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에 7월 요금 테이블에 추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의 이름은 7월 요금입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를까요? 가져오실 워크시트는 이동통신요금 워크시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첫 행에 머리클이 있음이란 곳 아마 해제가 되어 있지만 체크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테이블의 이름은 7월 요금입니다. 마침 한번 눌러주시면 마지막 단계에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객 내역 테이블을 다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고객 내역 테이블에서 요금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조회 탭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요. 현재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 목록 상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 상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행 온번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신 다음 문제에서 요금명 테이블에서 요금명 테이블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요금명 테이블에서 요금 코드와 그 다음 요금명 필드를 두 개의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요금명 테이블로부터 요금 코드와 요금명을 가져왔습니다. 저장하는 거는 첫 번째에 있는 요금 코드로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바운드 열은 1번이 1이 되는 거고요. 열의 개수가 두 개니까 2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열 너비를 요금 코드가 저장대로 설정하시오. 열 머리끌이 표시되도록 열 이름에서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거를 2로 한번 바꿔주시고 열 너비에 오셔서 1.5cm 각각 1.5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1.5 이렇게 두 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은 폼을 완성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인데요. 왼쪽에서 고객 명단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고객 명단 폼에서 기본 보기를 연속 폼으로 설정하고 그러면 우리 속성을 클릭하셔서요. 아래쪽에 속성 시트 가셔서 형식 탭에 가시면 기본 보기를 현재 단일 폼인데 연속 폼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다음 두 번째 TXT 메일 주소 컨트롤은 메일 주소와 메일 서버 필드를 이용해서 표시 예제와 같이 그럼 데이터 탭을 클릭하셔서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메일을 표시하는 데는 메일 주소에 있는 필드를 가져다가 표시하고요.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골뱅의 기호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M% 연산자 다시 한번 뒤쪽에다가는 메일 서버 주소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고객 명단 폼에서요. TXT 가입자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폼 바닥글에 TXT 가입자 수를 선택하시고요. 인원수,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하시고요. 카운트 라고 입력하신 다음 별표 모든 거에 모든 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M% 연산자 입력하셔서요.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개 폼 완성하는 문제의 두 문항을 살펴보셨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금 명 폼을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요금 명 폼에 TXT 기본 요금 우리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 TXT 기본 요금을 선택해서요. 기본 요금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TXT 기본 통화를 선택하셔서요. 우리는 기본 통화 초를 연결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기본 통화 초 필드의 값은 초 단위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분 단위로 환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기본 통화 초는 초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 분 단위로 하겠다. 그러면 해당 필드를 가져다가 나누기 60을 하시면 분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음 세 번째 TXT 기본 문자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기본 문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네 번째 현재 작업하는 요금명 폼에다가 앞에서 완성하셨던 고객 명단 폼을 하이 폼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시면 하이 폼 하이 보고서라는 도구를 찾을 수가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하고 나면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고객 명단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기본 폼을 하이 폼으로 연결하는 필드를 직접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정, 연결할 필드는 요금 코드를 가지고 기본 폼과 하이 폼은 다 요금 코드를 가지고 직접 연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금 코드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위쪽에 표시된 그림의 레이블 이름이 고객 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 명 폼 머리끌에 TXT 조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TXT 조회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변경 콤보 상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 행 온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요. 요금 명 테이블에 요금 명 테이블을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그 다음 요금 명 테이블에 요금 코드만 요금 코드를 다시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하나의 필드만 가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섯 문항의 폼 작업을 하셨는데요. 우선은 저장 한번 하시고 폼 보기에 가셔서 현재 조회 요금 코드에 이렇게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나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나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하이폼 표시가 되어 있는지 다섯 문항 작업하셨던 메일 주소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두 번째 통신 요금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통신 요금 내역 폼에 폼 바닥글에다가요. 명령 단추를 이용해서 명령 단추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명령 단추 단추 하나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다가 제시된 그림은 3번 그림을 보셔서 문자 메시지 이쯤에 드래그 할까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 손을 떼시면 화면에 명령 단추 마법사라고 뜨실 거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코드 탐색에 가셔서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을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그림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동이라는 그림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제시된 그림과 같은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다음 누릅니다. 그 다음 명령 단추의 이름은 CMD 마지막 C는 대문자네요. CMD 마지막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누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폼 완성하는 작업 하셨고요. 저장 한번 할까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위쪽에 통신요금 내역 폼에서 위쪽에 소액 결제 고객 검색이라는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클릭하면 소액 결제 필드의 값이 1 이상인 통화 내역 정보만 나타내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에 연결하실 건데 매크로를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 클릭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요. 어플라이 필터 매크로 함수를 이용하여 작성하시오. 어플라이 필터 선택하시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조건은 소액 결제 필드의 값이 1 이상이라는 조건 그러면 외열 조건문에다가 소액 결제의 값이 소액 결제의 값이의 필드가 크거나 같다 1이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현재 작성한 매크로를 M 검색이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네요. 저장 아이콘 클릭하셔서 M 검색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매크로 작성이 되셨다면 이제 매크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소액 결제 고객 검색 폼에서 클릭하면 조금 전에 내가 만들어놨던 M 검색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클릭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폼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고서를 완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금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다가 레이블 컨트롤을 이용해서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우리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레이블을 클릭하시고요.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다가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 다음 텍스트는 이동 통신 요금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하신 다음 경계라인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서요. 현재 만드셨던 레이블 컨트롤에 대해서 모두 탭에 가셔서 이름을 L 머리끌이라고 수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L 머리끌이라고 수정하시고 캡션은 조금 전에 입력해 놓으셨고요. 글꼴 크기는 형식 탭에 가셔서 글꼴 크기가 현재 10인데 2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글꼴 크기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통화일자 머리끌 영역에 통화일자 머리끌 영역에 모든 텍스트 상자의 글꼴 이름과 글꼴 두께를 통화일자 머리끌 왼쪽에 세로 눈금자에서 통화일자 머리끌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이름 우리 속성 시트에 형식 탭에 가셔서 글꼴 이름이 현재 굴림인데 문제에서 도둠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두 번째 글꼴 두께가 현재 보통인데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통화일자 바닥끌 영역에 통화일자 바닥끌 영역에 TXT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바운드 되어 있는 택상자 선택하니까 TXT 금액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TXT 금액에 대한 계산식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는 하시고요. TXT 시간 필드에다가 나누기 60 그 다음에 곱하기 50 다시 한번 더하기 TXT 문자 필드의 값을 가져다가 문자 필드의 값을 가져다가 곱하기 30을 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계산식을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음 통화일자 바닥끌 영역에 통화일자 바닥끌 영역에 TXT 건수라고 되어 있네요. 총계 옆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택상자를 선택하니까 TXT 건수라고 되어 있고요. 제시된 그림과 같이 문제에 제시된 예제와 같이 레코드 개수가 12개면 10위 하담에 건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별표 그 다음 그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요. 텍스트 건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끌 영역에 TXT 쪽 번호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제시된 내용은 1쪽 슬래시 6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는 하시고 현재 페이지를 가져와서 표시하겠습니다.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M% 연산자 쪽이라는 글자를 붙일 건데요. 한 칸 띄어서 슬래시 한 칸 띄어서 큰 따옴표 닫아 주시고요. 전체 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페이지 다음에 S를 붙이시고요. 그 다음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쪽이라는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지 번호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작업한 보고서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요금명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납입 내역 미리 보기 선택하니까 CMD 인쇄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셔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인쇄를 클릭하면 우리 보고서 요금 보고서를 미리 보기로 보겠습니다. 라고 두 커맨드 입력하시고요. 두 커맨드 오픈 폼 오픈리포트 보고서니까요. 오픈리포트라고 입력하시고 보고서 이름을 요금 요금 보고서 입력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앱뷰 퓨리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폼 보기 클릭하셔서 납입내역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앞에서 작성하셨던 이동통신요금의 보고서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표시가 되고요. 작성하셨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현재 작업한 내용은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이동통신요금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동통신요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이동통신요금 테이블을 가져오셨다면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옵니다. 고객번호 필드가 필요하고요. 통화시간 필드가 필요하시고요. 문자메시지 필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필드는 가져오셨는데 통화시간과 문자메시지의 합계를 조회한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요약에서 통화시간 합계를 보겠습니다.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합계를 보겠습니다. 또한 고객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해 오셔서 오름차순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커리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우리 결과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고객번호 통화시간의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통화시간이라고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자메시지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메시지라고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화시간은 초가 붙어야 될 것 같고요. 몇 건이라고 건자가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보기에 가셔서요. 우선은 별명 얼라이언스부터 통화시간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통화시간은 통화시간은 형식에 오셔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라고 붙여서 표시하실 거고요. 문자메시지는 형식에 오셔서 숫자 뒤에다가 몇 건이라고 건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결과 확인해 보시면 천단위 구분기호 들어갔고 초 그 다음에 건자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고객번호별 통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번호별 통화 시간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네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고객명단 테이프를 가져오실 거고요. 이동통신요금 테이프를 가져오겠습니다. 두 개 테이프를 가져오신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통화일자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통화일자 그 다음에 합계 문자 메시지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명을 가져오시는데 행과 열의 교차하는 데이터에 합계가 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문자 메시지를 한번 더 가져올게요. 교차하는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크로스텝 커리입니다. 라고 크로스텝을 클릭하시고 통화일자는 행머리글로 표시하실 거고요. 문자 메시지도 행머리글로 표시하는데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고객명은 열머리글로 표시하실 거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은 합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우선은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결과를 일단 확인해 보시면 통화일자 이름 표시가 됐고요. 전체 레코드가 30개 맞네요. 아래쪽이 30개 맞고요. 단 합계 문자 메시지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수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시고 문자 메시지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합계 문자 메시지 라고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열러비를 살짝 조절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저장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업한 내용은 이동통신 요금 언더바 크로스텝 이라고 입력합니다. 크로스 탭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커리를 작성하는 거니까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이동통신 요금 선택하고 고객 명단 선택하시고 요금명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누릅니다. 세 개의 테이블을 이용하시긴 하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번호 고객 번호 하나 가져올까요? 고객 명 필요한 필드 더블 클릭 하시고요. 요금명 요금 코드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요금 코드가 A 인 요금 코드에 가셔서 조건에다가 A라는 조건을 입력할까요? A에 해당한 레코드만 대상으로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동일한 고객 번호에 대해서는요. 동일한 고객 번호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커리에 회색 부분에서 마우스 클릭하시면 속성 시트 창이 보일 때 한 번만 출력한다. 그러면 고유 값이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동일한 내용은 한 번만 표시하겠다. 고유 값에서 예 라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결과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고객 번호 고객 명 요금 명 요금 코드 A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저장 한번 하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표준 요금 고객 커리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커리 문제 볼까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문제에서요. 이동 통신 요금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제시된 그림이 있다면 첫 번째 고객 번호 통화 일자 통화 시간 문자 메시지 소액 결제 소액 결제 내역 다 가져오시네요. 모두 다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 통신 요금 테이블 통화 일자 필드를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화 일자 필드에 어떤 걸 이용하나 봤더니요. 원하는 날짜를 맥의 변수값 입력으로 받아 통화 일자 필드와 일치하는 레코드만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의 변수 입력할 수 있도록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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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조건에 대가 대가 이렇게 안에 작성 하시면 되잖아요. 제시된 내용에서는 2007 2007년 8월 1일부터 31일 4.2의 날짜를 입력 하시오 라고 입력 하시면 돼요. 맥의 변수 표시할 문구 작성해 주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따로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다시 결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07년 8월 1일부터 31일 4일 날짜를 입력 하라고 되어 있고 문제선은 제시된 그림이 2007년 8월 1일에 해당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8월 1일 입력 해 볼게요. 확인 눌렀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4건 출력이 된 걸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되어 있죠?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한 쿼리를 통화 일자 질의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누르시고요.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